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하니까 임직자,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중직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임직식은 그냥 행사가 돼도 사람이 중심되는 것과 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찾아세운 사람이 중직자예요 그리고 중직자라는 말은 구분된 사람이에요 굉장한 세상적인 권위나 특권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구분하셨어요 내가 구분하여 세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구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왕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이사야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고 증거를 주셨어요 이사야 개인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밝히신 겁니다 그리 이사야에서는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참 소중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특별해요 하나님이 뽑아 세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사야 너를 통해서 세일을 행하겠다 이 말은 아주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인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취소하고 니하고 세일을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세일을 행하시겠다 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동일하신데 이사야 네가 눈이 열리니까 새롭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약을 먹었든 수술을 했든 건강이 회복됐어요 대부분 공통적인 한마디가 뭡니까 세상이 새롭다 그래요 병 때문에 시력을 잃어가던 사람이 치료를 받아서 시력이 좋아졌어요 뿌옇게 보이던 세상이 유리같이 맑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았어요 내가 문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사실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사야 눈을 열으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새일을 행하겠다 이 말은요 우리 중직자들을 부르시고 놀라운 일을 포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증거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거짓말해놓고 얘들을 어떻게 훈련함시킬까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적응적으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 건 다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볼 때는 홍해가 갈라졌어요 완전 새 일이에요 골리아스를 돌멩이 하나로 꺾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아스를 이겼어요 완전 새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에게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정확히 전응과 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눈이 열리니까 새로운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찾으셨고 중직자로 세우신 겁니다 구약 때부터 초대교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중직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지죠 중직자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마 임직받은 중직자분들 머릿속이 많이 복잡할 거예요 마음에 다짐도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중직자로 임직을 했는데 남은 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까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죠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기 전에 잘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 먼저 중직자된 분들과 전 세계 교회의 중직자들이 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훌륭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고백되어지면 돼요 일을 하기 전에 뭔가 열심히 하기 전에 이 세 가지가 죽을 때까지 고백되어져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보통 믿음 잃으면 100%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던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전한 건 없어요 100%나는 믿음 없어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이 믿음이 100%가 안 된다 자책할 필요 없어요 중치자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가 문제 만나면 이 고백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내 인생에 큰 사건이 벌어져서 지금 완전히 위기인데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면 나는 괜찮은데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even if a great crisis comes up in your life you just need to confess that if God's blessing is with me then I will be fine 사람들이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든다 말이에요 I said many people fall into trials while doing church work 교회를 하다가 힘들 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but when you become tired after doing church work make this confession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데 이 고백만 나오면 돼요 as long as God blesses me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러나 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나를 어떻게 시비 걸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and so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whether you're working hard enough or whether other people are blocking you 여러분 사탄이 주님 제림하시는 날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and so what is the reason that the Satan will continue to exist until the Lord comes again 불신자는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쥐어박으면 돼요 and so the non-believers are already under the Satan's control 그럼 불신자들이 살다가 원치 않는 운명팔자 사건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and that is why the non-believers will suffer all sorts of things related to her faith and destiny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사탄이 쥐어박을 수는 없어요 but the Satan cannot do the same things to you who are saved 하나님 품에 있는데 지가 아무리 간이 크도 그렇지 하나님 품을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못 때려요 because you are in the bottom of God there is no way that the Satan can take you out of there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무 힘 없는 분 아닙니까 because if that was the case then God would be powerless 구원받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는 있다고요 but what can he do to you 하나님이 이 일을 축복하시면 괜찮을 텐데 이 고백이 못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He can try to prevent you from making this confession that things will be fine as long as God is blessing me 예를 들어봅시다 So let's look at an example 이스라엘 백성이 열 재앙으로 기적 기적으로 애국에서 나와서 독립했어요 And so the Israelites came out of the Egypt through a ten plague through miracles after miracles 그런데 앞에 뭐가 하나 가로막았지요 But then what was the one thing left before them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It was the Red Sea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빠져버립니까 And in that moment what did the Israelites fall into 우리는 이 홍해 못 건너간다 죽는다 이래 된 거예요 The belief that they are not able to cross the Red Sea that they will die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생각 속에 빠뜨린 거예요 And so the Satan lured the Israelites into this thought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 뭐가 싹 없어졌습니까 And so in the hearts of the Israelites what disappeared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면 상관없는데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The fact that as long as God is working that things will be fine 이게 사라지니까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Because that disappeared what did they say 우리를 걸고 온 놈 모세 이거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This is all the fault of 모세 Why did he bring us out of Egypt 하나님이 진짜 살았나 죽었냐 이래 되는 거예요 They began to ask Is God even alive or not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As the before the Red Sea the Israelites forgot about God's power 여러분 골리아스를 이길 자는 이 세상에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And so there was no one at the time that could defeat Goliath 그 쟁쟁한 사울 왕과 장수들도 다 숨어버렸어요 Even the mighty king Saul and his generals they all were in hiding 상대가 없는 게 상식이에요 And so it is common sense that nothing can defeat Goliath 누구든지 칼 들고 골리아스 싸우러 나가면 그건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And so anyone anyone that brings up a sword and tries to fight Goliath is committing suicide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머릿속에 뭐가 사라졌죠 And so what disappeared in the hearts of the Israelites 하나님이 와도 안 된다 이래 된 거예요 They began to sing Even if God comes it can't be won 여러분 이건 순간이에요 It only takes a moment 현실이 너무 내 앞에 다가오니까 순간이에요 When life becomes so difficult it only takes a moment 그런데 누가 나타나세요 But what happened at that time 정말 만화같이 영화같이 청소년인 랩먼트인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한마디 고백 아닙니까 And David makes this confession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싸우실 것이다 이래 된 거예요 That the Lord whom I believe in will fight with you 여러분 말은 그래 했겠지만 어린 다윗이 가슴이 퉁탕퉁탕했을 거예요 And so even though he said that I'm sure that David was still trembling 마음이 얼마나 두려우겠어요 내가 한 칼에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David was about to die He could die I'm sure that David was also afraid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어린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But even in such a dangerous situation David still chose to proclaim God's power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사다락, 메삭, 아벤누고가 불 속에 떨어지게 됐어요 If you look at Daniel 3 we see that 샤드락, 메시아 and 아벤누고 were about to be thrown into the pit of fire 1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What do they say in verse 18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Even if the Lord does not save us we will still trust in the Lord 중요한 고백입니다 That is a very important confession 이 세 친구가 100% 믿음이 아니었어요 And so these three friends they did not have a perfect faith 아 우리가 죽겠구나 이 생각 한 거예요 I should have they all thought that they were going to die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And so that's reality 여러분 현실이 뭡니까 And so what is reality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한 분도 없어요 It's that one day we find ourselves without money 어느 날 직장도 날아가 버렸어요 It's that one day we find ourselves without a job 몸은 병들어요 We grow ill 자식은 어긋난 길로 가요 Our children keep going the wrong way 되는 게 없어요 Nothing works out 무슨 생각 듭니까 And so what do you think of that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And so I'm sure that you think that you might want to die 신자인 머릿속에 뭐가 사라진다고요 But what disappears in the hearts of the believers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The belief that as long as God works as long as God is with me 중직받고 훌륭한 믿음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싶어요 And so the church offers many great people of faith who want to do God's work 정말 열심히 잘하고 싶어요 They all want to really serve very hard 그런데 사탄이 시험거리, 문제거리만 딱 던져주면 머릿속이 싹 비워지는 거예요 But as soon as the Satan brings him trials brings him problems it all disappears from their head And so during your lives as church officers as believers the Satan will continuously bring you trials 그때마다 그때마다 한숨도 짓고 눈물도 흘리고 몸부림도 치는 가운데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But during those times even though you might sigh you might cry you might struggle I hope that you will still make this confession 내가 비록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 고백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That though I might be weak though I might have stumbled as long as God blesses me 여러분 이 고백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And so someone who made this confession was Paul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맬지라도 이랬 거예요 Or it was David Even though I walked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해결 안 될 일이 없다 고백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And so I bless that you will be able to confess that there is no problem that cannot be solved if God is with me 두 번째 중직자는 무엇부터 고백되어야 됩니까 And what is the second thing that church officers must confess Remnant을 남기겠다는 중심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And so you must renew your heart of leaving behind the remnants 내 가족이든 남이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 남기겠다 이게 사라지면 안 돼요 And so whether it be within your family or outside that you must never lose the thought of raising disciples 여러분 제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And so don't think of it too complicated 나를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And so there will be many people who hear the gospels through you who accept the name of Jesus 그 사람들 중에 제대로 복음 붙잡고 살아갈 사람 하나 세워놔야 되겠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And so among those people you'll raise one person that has correctly and truly held on to the gospel just think that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뒤에 역사가 있든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And so it doesn't matter whether answers and whether works arise after you pray or not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가진 제자 하나 남겨야 되겠다 이것만 놓치지 마세요 As long as you keep within your heart the thought that you must leave behind a disciple who holds onto the gospel in this world 여러분 이건요 세상 상식의 이야기입니다 And so this is a matter of common sense 동세양을 막론하고 권력 진자들이 그 권력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게 상식이에요 And so all throughout the world powerful people always wanted to find a successor to give their power to 너무너무 좋은 것을 자기 자식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게 이건 이건요 상식 이전에 운명이에요 As a beyond comment says it's practically fate for us to want to give our good things and pass them down to our children 여러분 근데 우리 주변의 교회들 신자들 보세요 And so look at all the believers around you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별 개의치를 안 해요 And so whether they go to church whether they believe in God or not they do all sorts of things 여러분은요 내 평생에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은 제자 하나 세우겠다 이거예요 But for you you must hold on to the fact that you must leave behind the disciples with the gospel as long as you live 성경의 모델을 한번 봅시다 And so let's look at models within the Bible 야곱은 요셉을 남겼어요 And so Jacob left behind Joseph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겼어요 엘리야 left behind 엘라이샤 사무엘은요 다윗 하나 남겼어요 사무엘 left behind David 바울은요 디모데아 하나 남겼어요 Paul left behind Timothy 많이도 필요 없어요 내 평생에 한 명 세우겠다 이거예요 And so you don't need a lot of people you just need to raise one person in your life 그 한 명이 내 자식이든 남의 아이든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And that person could be one of your children someone else's children 너무 제자 많이 세우겠다 너무 욕심 갖지 마세요 Don't be too greedy with us don't want to raise a lot of disciples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열한 명 남겼어요 한 명 실패하고 열한 명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세상에 오셔서 열한 명 제자 남겼어요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내 평생에 한 명 이러면 돼요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지속되어지는 것이 중직자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참 마음을 가지는 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참 마음이 뭡니까 거짓되지 않은 거거든요 상식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상식적인 참 마음을 가지면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and so if you have a sensible heart before God if you have a correct heart then that is a new beginning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 생활하다가 왜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나님 떠나는지 아세요 I thought why is it that people fall into trials why is it that people stumble and leave God and the church 큰 사건이 벌어져서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에요 and so they don't leave God because something great happens 옆에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체면이 상하고 자소심 상해서 시험 들어요 but because they feel attacked their pride feels hurt because of the words of someone close to them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집채만한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and so I always tell you this but no one is walking on the road and then stumbles upon a large boulder 인생이 그런데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and so you don't fall into trials because such things in life 안 보이는 요구만한 돌뿌리 하나에 탁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but instead people fall because of the small pebbles by the wayside 그 보이지도 않는 돌뿌리가 뭐냐 하니까 내 체면을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and just run out of small pebbles it is the worst that hurt or pride that attack us 부부간이 왜 싸웁니까 and so why do couples fight 자존심 건드리거든요 because their pride was hurt 내 체면을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because they feel attacked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면 돼요 but we need to be able to go beyond the problems that make us stumble that make our pride feel hurt 그래서 그걸 어떻게 넘어섭니까 but how can we do that 그걸 넘어서는 게 찬 마음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and the way to do that is to have a correct heart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예배로 부르신 거예요 and that is the reason why God calls His safe people to give worship 저는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이 나이쯤 되니까 예배가 정말 정말 소중하곤 하는 게 이제 새롭게 보입니다 and so I've been going to church my whole life but it is only now that was my age that I am able to truly look and worship in a new way and see how precious it is 신학교 다니고 젊은 목회자 시절 때는 이 예배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부끄럽지만 잘 몰랐었어요 and so it's embarrassing to say but when I was young when I was a seminarian I didn't really see or understand just how precious the church or worship was 정말 부끄럽지만 고백을 하면 내 직장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it's really embarrassing to say but if I might say I actually treated it as just my job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철이 없었어요 and of course it's the most shameful thing for me to confess now but now I am unable to fully express some words just how valuable this one hour of giving worship truly is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예배로 불러 모았을까 여기에 답이 다 나와요 and so you need an answer as to why did God bless you why did God save you and then call you to give worship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시간 아닙니까 and so this is the time in which God gives us His word 구별을 세운 주의 종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and so through His servants that He has set aside He gives us His word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and it is also a time in which our scars are healed throughout the week while holding onto God's word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후에 한 주간 동안 뭐 하시느냐 하니까 물론 보름도 하시고 메시지 요약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which is why after today throughout the week of course I'm sure that you'll do forum you'll do all sorts of things 이 주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되게 하소서 이거예요 but throughout the week may you pray Lord may you allow your words to heal my scars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and as we use that we also prepare for a new week a new Sunday 그게 참 마음이에요 so that is to have a correct heart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해라 그랬어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주일 예배를 앞두고 돌이켜보라 이거예요 내가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저기에 앉아있는데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그 상태로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예배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잖아요 그건 참 마음 아니죠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중에 마음의 상처도 받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겁니다 새로운 한 주일 예배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상처라는 게 싹 없으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요 내 상처에 약을 바르는 시간이에요 이걸 예수님은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린 겁니다 화목하고 이러니까 가서 만나서 악수하고 그래 네하고 나하고 다 털자 없게 하자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되기 시작하면요 내가 찬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증거가 하나씩 나와요 내가 하나니까 사람을 향해서 찬 마음을 갖는지 안 갖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와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It is when you begin to consider church and the worship service as something important 여러분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놓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찬 마음을 갖게 되면 성도가 너무 귀해요 이런 세상에 나하고 마음이 똑같고 나하고 아무 허물이 없을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20년 이상을 살아도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목사인 제가 하는 생각이 하는 결정이 하는 모든 일들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되어집니까 그런 법 없어요 So no you can't do that 어떤데 마음에 안 들 거예요 I'm sure that you don't like some things 그런데 어떻게 함께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어 나갑니까 Yet how is that we are still able to be together be part of the same church and give worship together 비록 저 사람이 저런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사람이구나 소중하구나 이것 때문이에요 Because we have the knowledge that no matter how flawed that person is that is a person purchased with Christ's blood 여러분 교회는 세상 단체나 직장 같은 단체가 아닙니다 So the church is not like your workplace it's not like your job 세상 단체나 직장은요 내가 원수같이 싸워도 같이 나가서 일할 수 상관없어요 And so out in the workplace it's okay if you hate somebody as long as you just do your work 정말 이상한 놈이 있어도 내 일하고 내 일한 것만큼 회사에서 월급 받고 그러면 끝이에요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지 사탄의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고 다음 주간 올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아픈 상처에 영적인 약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안금도 남아있어요 상처도 남아있어요 상처도 남아있어요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선배 중직자들과 임직 받은 중직자님들 정확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세상 앞에 훌륭한 일 하고 싶은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이전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원을 복원 잡은 제자를 남기겠다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찬 마음을 가졌구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고백되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중직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분하여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인생의 인생사 속에서 세 가지가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고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보는 중직자들과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do we pray Ame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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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